여기 보면 오른쪽에 1호, 1호 조명기구 조명기구 제가 조명기구 이게 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아 참 방방방가 짱이야 어머니들께서 충분히 훈련을 하셔야 하는 기술이 두 가지 칭찬하는 법하고 야단치는 법이겠죠 칭찬이라는 건 어머니들 칭찬이 중요한 거 다 아셔 그런데 어머니들의 고민은 뭐냐 칭찬할 게 없다 이 말이지 칭찬 아무리 돈 싣고 봐도 칭찬할 게 없는데 어떻게 칭찬하는 말이에요 칭찬을 안 해주면 애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런데 칭찬을 이게 어머니들이 칭찬의 기준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런가요 항상 일관되게 어떤 칭찬의 기준이 딱 있어야 칭찬하기 쉬운데 엄마들은 주로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엄친딸 엄마 친구 딸 이거를 칭찬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그때그때 달라 우리 회사 김대리 아들이 서울대가 뭐 이런 이야기를 이게 다 참된 칭찬으로 칭찬을 가로막는 장면입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보세요 사실은 칭찬이라는 말보다 저는 인정이라는 말을 쓰는데 아이가 행동의 바람직한 변화를 어 변했네 변했다는 사실을 알아주는 것만으로도 애는 이미 충분히 보상을 받습니다 굳이 어 네가 이렇게 바뀌다니 대단해 엄지척 안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냥 어 오늘 일찍 일어났네 그랬을 때 그 한마디로 충분히 팩트 사실만 지적해줘도 애들이 거기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의 기준은 내 아이의 다른 다름이 아니라 내 아이의 과거 어제보다 오늘 나아졌으면 그게 더 칭찬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네 아이들의 과거 저는 선생님하고 있는데 과거가 더 타운 포인트를 바꿔야 되겠다 아 빈? 우리 현재 대신에 과거를 바꿔야 됩니다 아 돼요 네 우리 아이의 과거 어제보다 오늘 얘가 이렇게 바뀌었다 그러면 그거를 위로 가서 그 다음에 과거 현재를 과거로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돼요 그게 없는 거 같은데 네? 과거 이거 이거 ESC ESC 꺼서 다시 과거로 바꿔야 돼요 현재를 과거로 바꿔야 돼요 아 내가 꿈에 그린 그 환경이 완벽하게 구현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여기서 하실 때는요 진짜 얼굴이 파랗아요 네 여기 이렇게 책상에 앉아서 줌으로 이렇게 하실 때는 효과가 더 좋아요 네 오샷이 네 네 과거 됐습니다 아이들 다른 바람에 두지 말고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릴게요 칭찬법은 뭐냐 애가 못난 행동 아이들이 자라나는 아이인데 완벽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았나 어린애가 아니죠 그랬더니 애들이 못난 행동을 할 때 어른의 리더십은 첫 번째 못 본 척 해주는 거예요 그게 어른의 리더십입니다 못한 행동을 꼭 삭삭방끝이 지적하면 지적질이라고 하죠 애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못난 행동할 때 슬쩍 못 본 척 해주시고 대신에 애가 바람직한 행동을 했을 때 그걸 귀신처럼 어마어마 우리 아비를 너무 했네 어마어마 우리 딸 너무 했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애들이 성장합니다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애가 사춘기들이 키보다 더 중요해요 키는 만보다 10cm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존감이 낮아서는 애가 제대로 성장을 할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주 드라마같은 제 인생의 드라마같은 사례를 하나 말씀 드릴게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만 했던데 3월 첫날 교실에 들어갔더니 맨 뒤에 앉은 녀석이 교실에 아침에 들어갔는데 그때 엎드려 자고 있어요 3월 첫날 특이하다가 가봤더니 귀에 이렇게 귀 양쪽에 이렇게 1원짜리 덩져나 구멍이나 진물이 질질 흘러요 방학대 내내 귀걸이 귀걸이 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는 자요 근데 가서 제가 거의 깨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너희 아니 얘가 얘야 알았어 자는 거 저 때문에 자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얘가 학교에 나와 있는 건가 의미 있으니까 근데 얘가 3월부터 계속 하염없이 자요 학교에 오면 자요 그러면 또 어떤 날은 허리가 아프신지 한 4교시쯤 되면 출근원이 나가 그럼 담임은 땡땡이보다도 중요한 건 애가 안전의 의무이잖아요 애가 안전을 책임져야 되니까 전화를 하죠 그래서 보통 땡땡인 치매들이 당연히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받죠 안 받죠 안 받죠 그런 애기는 항상 받아 그래서 야 이거 보통이 아니구나 얘가 그럼 전화를 합니다 너 지금 어디 있니 뭐 중학교 뒤인 듯 말도 흐려요 뭐하니 별로 하는 거 없는 듯 이래요 다 놀리는 거 같지 근데 어쨌든 안전이 확인이 됐으니까 네가 어디 있는지 당연히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전화를 한 거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한테 또 애가 안전과 관련이 됐으니까 애가 조퇴를 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뒤에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학교에서 수업 중이고 그래서 나가보지 못합니다만 아버님께서 아이의 안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하염없이 샀어요 근데 어느 날 5월 어느 날이에요 3, 4, 5 3개월째 3개월째 된 거 3개월째 된 거 애가 엎드려 잤는데 볼펜을 들고 자는 거야 근데 이분이 항상 주무셨는데 볼펜을 들고자 이유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수업시간에 제 영화 수업시간에 제가 어이 없어서 얘들아 아무 얘가 볼펜 들고 자네 그랬더니 우리나매도 완전히 뒤집어섰어요 1년중에 그렇게 유쾌하게 웃은 적이 없어서 아니 저놈이 왜 볼펜을 들고 있냐 애들이 막 뒤집어진 거죠 그랬더니 애가 하도 시끄러우니까 응 깼어 그리고 옆에 앉으면 야 그래 그래 그랬더니 오늘 선생님이 너 볼펜 들고 잔다고 칭찬했어 그래서 사실은 칭찬한 것도 아니죠 놀랐을 뿐이지 근데 아 치안한게 이게 사법이 될 줄 알았어요 내가 그 다음날 잠을 안 자고요 제가 우리반 애들은 하나하나 얼굴을 뜯어보나 봐요 이렇게 얼굴을 뜯어봐 어 된 네 충전이십니까 아 예 충전이십니까 제가 제가 음 음 내가 우리반 애들을 1번부터 끝번까지 하나하나 뜯어봤어 왜 그랬을까요 저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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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속을 알죠 왜냐 그날 처음으로 우리반 애들을 본 거예요 뭐야 처음으로 애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신기한거지 근데 이날 중요한 거 칭찬의 기준은 뭐다 내 아이의 과거라 됐죠 얘가 맨날 볼펜 안 돌고 볼펜 안 돌고 볼펜 안 돌고 볼펜 들었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이건 칭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칭찬거리로 받아들였고 그 다음날 아 그 다음날 애가 수업 안자고 어쨌든 수업을 눈뜩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칭찬거리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요 대목이 인생의 터닝포인트인데 제가 이날 이 아이가 엄마 아빠 세사람 세사람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암흥애가 오늘 3개월만에 처음으로 수업시간에 잠을 안잤습니다 인정하고 격리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다행스러운 건 아니 무슨 담임이 애가 고등학교 2학년에 잠을 안잤다고 칭찬해 누구 약올려 이럴 수 있죠 근데 다행히 이 학부모님들이 애는 잠자고 있었지만 부모님은 깨어 주셨던 거예요 부모님이 학부모총회에 나오셔서 이 아이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담임하고 부모가 꾹짱짱꾹이 된거지 이미 제가 얘가 이렇게 잠을 안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겠어요 부모님들이 와 우리 암흥애가 오늘 수업시간에 잠을 안잤다며 집에서 틀림없이 그러셨을 거란 말이죠 그때 그리고 나서 변화가 생깁니다 그 다음 시간에 수업에서 참여를 하네 애가 학생 평가해 또 문자 보냈지 와 오늘 수업에 참여를 안해요 문자 보냈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칭찬이 되는지 칭찬이 되는지 그러나 이 아이가 과거를 기준으로 볼 때 분명한 칭찬거리가 되고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정말 기적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 중간고사 때 얘가 꼴찌에서 덜번째였어요 근데 기말고사에 17등으로 올라갑니다 못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애들이 선생님 학교에 나가시면 애들이 하기 싫으면 괜히 무기력한 척하고 눈 마주치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서두르지 마세요 걔네들은 무기력 요즘에 학교에 나오는 애들은 무기력한 게 아니에요 무기력한 척하는 것은 잘 보셨다가 얘가 뭘 잘하는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얘가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리고 건대 컴퓨터공학과를 갔어요 그러나 이거는 나중에 학과입니다 내가 어 어떻게 써 지금 연세대학교 3학년에 학사 펜립을 펜립해서 연세대학교 석박사 과정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영년 3천만원씩 자학금을 바꾸면서 연구하다고 하고 있어요 기특하게 이번 결 5,6번씩 수생회가 5월달에 아빠랑 같이 저랑 찾아왔어요 그래서 같이 아차산 올라가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내려가서 하산좌 에이 진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지금 어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데 칭찬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내 아이의 과거에 두셔야겠어 그러면 칭찬을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인생 역전 드라마를 할 수가 있죠 오케이 네 네 제가 너무 쓰레기 네 뭐 드라마야 드라마 아니